반가워요, 친구들. 반가워. 자, 엄마 한번 갔다 오세요. 시선을 잘 따라오면 내가 손을 살짝 내려주면 저 삼촌이 또 가수 출신이었잖아. 아이돌 출신이었거든. 차은우 씨의 느낀 정도가 나였거든, 옛날에. 짠! 서른이들의 버킷리스를 대신 들어주는 대신요정, 강입니다. 세 번 해도 진짜 이거는 적응이 안 되네요. 아무튼 대신요정, 강의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강의 나는 설은 정말 난리예요, 지금 주변에서. 서른이 친구들이 서로가 저에게 버킷리스트를 보내겠다고. 아니, 몸은 하난데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들어오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회차까지 나간 방송을 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간 그래서 이제 3회까지 하고 막내리판이에요. 더 많이 봐주시고 재미있는 콘텐츠는 더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 제가 확실하게 이루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손이 가네요, 여기. 오늘은 정말 땀 흘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맨날 땀 흘리는 거 하고 그냥 화장 다 지우고. 광이 나는 설은 세 번째 버킷리스트. 안녕하세요. 반려견 또치와 함께한 지 5년째인 종로구 애그머니나입니다. 직장 생활로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또치와 특별한 시간을 가진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집니다. 나랑 비슷합니다. 요즘 펫 프렌들리 시설이 많아지면서 5성급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저 또한 버킷리스트로 저희 강아지 또치와 패캉스를 떠나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대신요정, 광이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우리 무카가 생각이 나는데 애그머니나님의 버킷리스트. 우리 반려견과 패캉스를 떠나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또 호텔에서 자게 될 것 같네요. 얼른 쏙 가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어우, 그림 실력이 좀 줄었어. 광이 나는 설은 세 번째 버킷리스트, 패캉스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인생 살다 보니까 이렇게 즐기는 날도 오다니.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호텔이에요, 호텔. 저를 위해서 대관하신 거예요, 지금? 아침에 지금 사람이 없는 시간에 온 거라 그런 거잖아요, 무슨 대관을 해. 새벽 6시에요. 아무튼 지금 사람이 없이 저 혼자만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오늘 패캉스라고 그랬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와요? 어, 안녕. 안녕. 반가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와 패캉스를 함께할 친구들은요. 유튜브 채널 소녀의 행성의 주인공들입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3층 내려줄게, 3층 내려줄게. 자, 엄마 한번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 사실은 방송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와, 그 다음에 반려견, 반려묘와는 촬영을 하지 마라. 그런 법칙이 있는데, 예, 오늘은 그 법칙을 깜빡하고 이렇게 촬영을 함께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들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음식이 오면 이 친구들이 자동으로 옵니다. 자, 메뉴 한번 볼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감독님. 우리 친구들과 맛있게 먹을 메뉴를 골라볼게요. 이거 뭐야? 어머, 김섬 있어, 와. 어머, 연어 샌드위치 있어. 그 다음에, 어머. 저 정말 좋아해요. 애프터는 티 좋아하거든요. 감독님, 연어랑 애프터는 티 부탁드려요. 여기서 내주시는 거죠? 우와, 대박. 오, 웬일이야. 행성아, 냄새 맡고 오고, 야, 대박. 삼촌이 맛있는 거 시켜놨지. 오, 우주 왔어. 맛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와, 봐봐, 봐봐. 아휴, 자, 또 이제 먹어봐요. 아, 맛있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봐봐. 삼촌 말 잘 들으면 먹을 게 떨어지지? 얘는 그냥 사발로 들이키네, 그냥. 자, 삼촌이 이거, 이거 깎아줄게요. 원래 다 먹었어? 아, 귀여워. 다 먹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번에는 녹차 케이크 줄게. 자, 슈퍼맨에서 애기 보고 또 여기 와서 강아지 보고, 정말. 자, 입이 밥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냥. 음악처럼 다 깔아주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ea. 내 거야.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우신 거야, 진짜. 정신없이 항상. 바쁘게. 여기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향 너무 좋다. 이거 뭐야? 피부 스파. 뷰티 맞아. 요즘은 이런 거 해도 굉장히 우리 많은 반려견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우주야, 행성아. 우리 오늘 스파하고 뷰티 관리 좀 해볼까? 혹시 여기 그러면 지금 예약되나요, 저희? 네, 오늘 예약이 다 찼데. 거짓말. 옛날에 오면 뭐 예약이 다 찼대. 왜 우리 애들 왔는데 한번 시켜주세요. 우경만?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꼭 예약하고 올게요. 백실이 짱이야. 우주야, 일로와. 따라라라따. 매년에 이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 야, 봐봐. 우주 행성. 너네 여기 침대야, 너네 침대. 강아지를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평상용 침대로 해놨구나. 일로와세요. 선물도 있네, 선물. 일로와 보세요. 여기 선물도 있어. 이거 봐. 우주야, 행성아 너무 좋지?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신나게 세컹스 하는 거야. 여기 안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물이 있대요. 한번 볼게요. 수건, 수건. 바로 반응 보이네. 자, 이거 수건. 애착 수건. 강아지들 이런 거 좋아해. 이리 와. 자, 여기로 앉아봐요. 별로야? 우주야, 아, 부드러워. 이거 무슨 느낌일까? 근데 여기 진짜 대박인 게 사실은 강아지들이 이런 조도나 이런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대요. 근데 너무 밝지도 않게 강아지 친구들이 굉장히 편안할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모던한 톤으로 아주 멋지게 잘 됐습니다. 진짜. 우리 우두랑 행성이 귀엽다고 여기 서비스 주셨다. 목도리 해볼 사람! 목도리 해볼 사람 손! 목도리 해볼 사람 손! 목도리 해볼 사람 손! 알겠어. 우주가 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해보고 싶다 왔어요. 자, 아유 귀여운데 조금 사이즈가 작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봐봐. 거울 보고 와요 한번. 이건 깁스한 줄 알겠는데? 봐봐. 아, 그리고 또 여기 선물도 있어, 선물. 이건 뭐냐면 노래방 기계래. 삼촌이 또 가수 출신이었잖아. 아이돌 출신이었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차은우 씨의 느낌 정도가 나였거든, 옛날에? 자, 이제 삼촌 노래도 하고 너무 졸려요. 가만히 쉬는 것도 호캉스의 또 별미예요. 별미 맞죠? 별미 맞죠, 감독님? 야, 너네 스타렘에 삼촌 너네랑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일로와. 하나, 둘, 셋. 하나,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자, 먹튀. 에이, 모르겠다. 자, 일로와. 자는 거에요. 자는 게 최고예요. 자, 이불 덮고 자요. 오, 뭐야? 오, 대박. 야, 얘 벌써 간다. 야, 신나게 뛰어들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분이신지. 올해 발령형과 함께 생활한 지 15년 차 된 페트레이너 팀 동섭 실내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여기 페캉스를 제대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직 그냥 우리 점심부터 맛있게 먹고 객실에서, 우리 방에서 즐겁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애들이 이제 재밌게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이 계실 줄 몰랐어요. 오늘 광희 씨를 위해서 제가 우주랑 행성이랑 유익한 공부를 좀 시켜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신 김에 여기서 호캉스 하시면서 강아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좋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우주랑 행성이랑 하고 있는데 제가 두 친구를 핸들링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 우리 우주를 한번 팬들이 해주시면 네, 네. 제가 두려워해 줄게. 자, 우주 한번 봐. 진짜야. 우주 형 선생님이야. 우주? 자, 선생님. 네. 마무리 방송이어서 지금 추운데 반팔 입으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되게 추워요. 선생님. 저도 사실 반려인이지만 우리 반려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저희가 조금 알았으면 좋을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혹시 광희 씨는 강아지들이랑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이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모카랑 함께 나가려고 해요. 밖에 나갔을 때 강아지들이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광희 씨도 반려견 때문에 나갈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 제가 굉장히 또 어려운 건 산책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매너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해요. 그렇죠. 보호자님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반려견들이 어떤 그런 반려견 위주의 산책법 말고 보호자님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산책법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 선생님, 그럼 바로 교육법에 들어가는 건가요? 산책 전에 반려견들이 요즘에 날씨가 추우니까 맞아. 산책 전 스트레칭을 저하고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산책 전 스트레칭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주야! 우주야! 자 우주를 먼저 데리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강혜 씨가 옆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높은 턱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간식을 좋아하면 오 지금 잘 올라갔다. 좋아해요. 근데 여기 스트레칭은 이제 뒷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간식을 좋아해서 시선을 잘 따라오면 내가 손을 살짝 내려주면 뒷다리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렸을 때 쭉 피잖아요. 쭉 당겨지고 이렇게 시선을 위로 살짝 올려주면 아이들이 뒷다리가 쭉 뻗었을 때 약 1초에서 2초 정도 머물러줍니다. 자 그럼 제가 행성이를 한번 해볼게요. 행성 이리로 와. 행성 이리로 와. 행성 이리로 오세요. 자 해서 올라오세요 팔. 팔에 올라오세요.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맘에 안 드는 간식이래. 광희 씨를 맘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어떠세요?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어떤 거예요? 정말 집에서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뒷다리를 살짝 팔로 감싸주시고 네. 허리가 이렇게 타원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간식으로 유도해줍니다. 아 이렇게 허리 옆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1, 2초 이후에 간식 주시고 또 반대편으로 꺾어서 이런 식으로. 오. 이거 광희 씨가 그냥 행성 이리만 내리고 한 번만 해볼까요? 자 행성아 제가 해보자. 아이고 이쪽 보고. 자 잘했어. 이쪽 한번 볼까 봐.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이제 우주하고 함께 산책하는 방법 배워볼 건데요. 반려견과 함께 바깥에 나갈 때 반려견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반려견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많이 하다보면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산책 팁에 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반려견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걷다가도 보호자님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나 잘했어? 라고 강아지가 의사 표현을 할 때 그때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그냥 간식을 주거나 칭찬만 잘 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니까 한 번 보시고 광희 씨께서도 한 번 따라해보면 돼요. 자 일단 써클 훈련이라고 해서 그 반려견과 함께 원을 돌 거예요. 원을 돌 때 콘 안쪽으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걷습니다. 우주 우주 자. 우와 잘한다. 원래 우주가 말을 잘 들어요. 네. 방금처럼 우주가 나를 1초에서 2초 정도 쳐다볼 때 이렇게 바라볼 때 1초, 2초 오케이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간식을 주면 돼요. 이야 칭찬 욕법이네 칭찬 욕법. 그럼 제가 한 번 우주랑 한 번 해볼게요. 제가 그 꼬깔 앞에까지 가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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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주 삼촌 봤어요? 1초, 2초 오케이 잘했어. 아 기다렸어. 자 걷는다. 자 이제 멈춰가는 상황. 우주 갔다 갔다. 오케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미션이요? 미션이 뭐지? 이야 이거 아줌마트 자존심 대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아침부터 호캉스를 즐기면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근데 선생님은 오늘 아주 잠깐 1시간 동안 밖에 가지 못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 있으세요? 저도 물론 짧은 시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우주하고 행성이한테 충분히 간식을 주면서 좀 매력 발산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생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두 친구가 한 번에 이제 올 건데 아마 두 친구가 저한테 다 달려올 것 같아요. 그래도 삐지게 없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시간이 짧았으니까 선생님 어필 한번 하세요. 어필이요? 네. 아까 우리 쿨의 김성수 선배님이 닮았거든요.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야. 자 바로 가시죠. 자. 준비. 시작. 잠깐 잠깐. 잠깐만요 저거. 뭐가 손이 왜요. 아 진짜 이렇게. 알았어요. 동정하게. 자 갑니다. 자 방수 해치. 과연 우주랑 행성이는 누구를 선택할지. 준비. 시작. 우주. 우주야 행성아.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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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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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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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게 뭐야? 맞아 여기 광이 나는 소름이지 대파 장난감 정말 대파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자 행성아! 행성아 대파 장난감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반가워! 자 이제 맘마 먹을 거야 맘마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오케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우주 예약을 정말 금방 하셨네요 두 자리 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광이가 여는 광이의 콘서트 첫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후회하고 있어요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크흐 흐흐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크흐 흐흐 흐흐 흐흐